안녕하세요. 용접 프로세스 5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키올 용접에 대한 설명, 키올 용접이 가능한 대표적인 용접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키올 용접이란 두 모재 사이의 갭이 너무 좁거나 얼라이먼트가 틀어졌을 경우 사용하는 용접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갭이 없을 때 백을 내는 데 사용하고요. 키올이란 용접 샘물이 뒤로 빠져나가서 백비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뜻하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띄워드린 것처럼 길게 반대편 백까지 용접부가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께는 1.6에서 9.5mm 정도의 비교적 박판을 PAW 사용시 플라즈마 아크의 높은 에너지 밀도로 인하여 용접비드 선단에 용접제를 관통하게 되는 깊은 용입으로 용홀이 생기는데 이를 키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키올 기법은 아래 보기 자세에 적용되구요. 용접이 진행되면 키올 앞부분은 용용이 되고 뒷부분은 응고가 됩니다. 이 점은 용접부를 원패스로 용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라인앵제를 용접할 경우에는 키올을 통한 불순물과 계면의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오리피스의 가스 유속이 과다하면 용접이 되기보다는 절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리피스 가스의 유속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구요. 장점을 살펴보면 키올과 플라즈마 가스의 역할에 의해 용용금속 내의 기공으로 전류할 수 있는 가스의 방출을 쉽게 해주고 두번째 키올을 중심으로 한 용용금속의 대칭적인 형상으로 인해 가로 방향의 변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높은 용용 효과로 인해 대부분의 두께를 원패스로 용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용접 조인트의 그루브 가공 없이 맞대기 이음을 할 수 있어서 기계 가공비가 절감이 됩니다. 단점은 변수가 GTAW보다 다양해서 제어에 어려움이 있구요. 두번째로 두꺼운 호판의 경우에는 용접사에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키올 용접 방법은 아래 보기 자세구요. 네번째 안정된 용접을 위해서는 플라즈마 토치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키올 용접이 가능한 대표 용접법 세가지를 보면 플라즈마 아쿠 용접, 레이저 용접, 전자빔 용접이 있구요. 이것들 세개 다 고밀도 용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자빔 용접 및 레이저빔 용접이 일반 아쿠 용접과 달리 키올 용접이 가능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에너지 밀도가 10에 3승 이상 아쿠 용접에 비해 큽니다. 1000배 정도 크다는 뜻이구요. 고에너지 밀도 용접의 특징을 보면 고소기업자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고 에너지 집중성이 높고 제어가 용이하며 독특한 깊은 용입을 갖고 저의별, 그 다음에 고정도, 고속용접, 고능률 용접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용접 톡치를 진행시키면 플라즈마 제트 앞에서 모제가 용용되고 용용금속은 플라즈마 제트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응고하면서 용착금속이 형성이 되구요. 이와 같이 용용금속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나 가스가 제거되기 때문에 용접 결함은 별로 발생하지 않으며 키올 주변에 유지되는 용용금속의 크기는 용용금속의 표면 장력과 플라즈마 가스의 유속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 가스 용접 시 발생할 수 있는 역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백파이어라고 하구요. 가스 용접은 가연성 가스, 즉 아스틸렌과 수소와 같은 산소의 혼합가스를 연소시켜 그 화염으로 용접불을 용용시키고 용과재를 공급하면서 접합하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 산소 아스틸렌 가스 용접이 대표적이고 특징을 보면 혼합가스의 연소 온도는 약 3000도씨 아크 용접이 6000도니까 좀 낮죠 그리고 열의 집중성이 나쁘다 두께 1mm 이하의 박판 용접에 적합하겠구요 가열시 열량 조절이 비교적 용이하여 열 감수성이 큰 금속, 박판 등 융점 및 비등점이 낮은 금속의 용접에 적합합니다. 조작법은 간단하고 시설비는 저렴하며 운반이 편리하고 유해 관건이 적습니다. 한편으로 열 효율이 낮고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금속의 탄화 또는 산화 위험, 그리고 가열 범위가 넓어서 변형이 증가합니다. 네 본론 역화 현상이란 토치 취급이 잘못될 때 순간적으로 불꽃이 토치 팁 끝에서 틱틱 소리 내며 불길이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원인을 보면 뜨거운 작업물에 팁의 끝이 닿았을 때 팁의 끝이 과열되었을 때 조정기의 가스 압력이 적당하지 않을 때 팁 사이즈에 비해 불꽃이 작을 때 팁 내부에 탄소나 다른 이물질이 부착되어 팁이 과열됐을 때 이러한 역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역화에 의한 폭발 방지를 위해서는 역화 방지기를 설치하고요. 이거는 가스 공급부와 작업기 사이에 부착하는 거고 가스 역류 차단, 역화 발생기 에너지 소멸, 화염 확산을 막는 게 이 역화 방지기의 역할이겠습니다. 네 가스 욕접의 특징을 아크용접과 비교해 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원 설비가 필요 없고 운반식구 설비비가 쌉니다. 또한 가열 조절이 자유롭고 금속의 융용 범위가 넓다는 점 박판에 적용되고 유해강선의 발생이 적습니다. 단점은 불꽃 온도가 낮고요. 가스는 3000도 아크용접은 6000도였고요. 열 효율이 낮으며 열 집중성이 낮고 탄화와 산화 반응이 일어나며 가열범위와 가열시간이 길어서 변형이 심하고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기계적 성질이 저하되고 장기간 가열로 용접잘룡류이 커집니다. 폭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크용접보다는 조금 품질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용접부에 많이 사용되고 변형이 많이 발생한다는게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스 용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아세틀렌의 특징을 보면 불꽃 온도가 높고 불꽃의 집중성이 그나마 높습니다. 또한 뚜렷한 백심이 있구요 절단 및 용접에 사용되며 3중 결합을 갖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합니다. 또한 가열충격 등에 의해 쉽게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동이나 은하금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폭발성 화합물인 아세틀라이트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가스 용접시 메탄과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불꽃 온도가 낮고 불꽃의 집중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뚜렷한 백심이 없으며 연소에 의한 수증기가 다량 발생하고 절단에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용접 클레딩에서 희석률의 정의와 희석률 감소 방안을 설명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재 위에다가 다른 재질로 용접으로 덮는 것을 클레딩이라고 하는데 용접을 하면서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이 부분이랑 그리고 모재랑 서로 녹으면서 희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 모재가 갖고 있는 베개 성분과 그리고 클레딩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베개 성분이 서로 섞이면서 최종 용접부 이 표면 경계면 사이가 몇대 몇이 되느냐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느냐 이게 바로 희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네. 일반적으로 설비 또는 기계 부품은 마멸, 충격, 침식에 마모되거나 환경의 영향으로 부식이 발생하여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재료의 표면에 내 마모 또는 내식재료를 입히는 용접을 오버레이 용접이라고 하구요. 즉, 모재의 1mm 이상의 두께로 내 마모, 내식, 내 열성이 우수한 용접금속을 입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용사, 열 처리에 의한 표면 경화법은 오버레이 용사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 분야는 내 마모, 내식, 내 열성, 내 부식성, 내 산화성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발전, 제철, 화학설비, 항공기 분야에 사용됩니다. 만약에 어떤 재질이 약해서 다른 재질로 이렇게 클레딩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 클레딩을 재료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보통은 이게 가격이 저렴하고 클레딩한 재료는 어떤 특정 성질을 갖는 대신에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위해서 효과적인 재료의 사양을 위해서 이렇게 클레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레딩한 재료가 주로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희석률의 정의를 한번 보면 희석률은 A 플러스 B 용접 중 첨가된 용과재량 용용된 모재의 양분에 용용된 모재의 양으로 비율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고요. 용접과 모재 오버레이의 가장 큰 차이는 용접과 오버레이의 가장 큰 차이는 희석률로써 용용된 모재와 오버레이 용접 재료의 양에 대한 모재의 용용된 양의 비율입니다. 희석률은 감소 방안을 보면 이별량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우선 전류를 감소시키고 전압을 감소시키고 그럼 희석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극성 직류역극성이 용입이 얕음으로 희석률이 감소합니다. 지금 직류역극성과 직류정극성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직류정극성이고 이게 직류역극성입니다. 지금 전자의 분포 흐름을 보면 용접봉에서 전류가 빠져나가는게 음이 빠져나가는게 음전자가 빠져나가는게 직류정극성이고 모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게 직류역극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서 많이 열 영향을 받느냐 자 응극이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가 부딪히는 쪽 이 부분에서 많은 열을 받게 되고 그만큼 용해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직류역극성은 마이너스가 부딪히는 이 부분에서 용해가 많이 일어나고 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용접봉이 잘 높는 대신에 모재 부분은 조금만 높겠죠. 그래서 직류역극성이 용입이 낮아서 희석률이 적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용접속도 용접속도가 느리면 모재 용해가 적고 용접재료의 용해량이 증가하여 희석률이 감소하구요. 와이어의 돌출길이가 증가하면 와이어 예열의 에너지가 소요되어서 와이어 용용속도는 증가하므로 용입증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진법을 채용하면 희석률이 감소할수록 좋다. 그리고 10에서 15%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희석률 감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오버레이 용접 방법이 용접 방법별로 어떤 장단점을 갖는지 정리한 건데요. SMAW A3W FCAW GTAW PAW 구요. 용접재료 형태를 보면 SMAW는 피벗봉 그리고 대부분 와이어고 PAW는 분마를 사용합니다. 용접재료의 적용 범위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개발이 많이 된 SMAW가 재료 범위가 넓고 다른 부분도 좀 줄어들고요. 작업능률 자동화 설비비 편익성 그리고 적용 크기 대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 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버레이 용접의 특정을 보면 접합 강도가 높고 용착 속도가 크며 품질이 우수하고 크기 제한이 없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효율이 증가하고 보수 비용이 경감되며 마모와 인성이 증가합니다. 시공식 고려사항을 보면 용접 방법과 용접재료에 따라 두께가 결정되고 박리되는 경향이 있어서 두층으로 두께가 제한됩니다. 또한 아래보기 용접 자세를 주로 하고요. 균열이 우려되므로 예열과 후열처리 대책이 강구됩니다. 자 다음 벌크 용접법 및 금속 분말 혼입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봤는데 벌크 용접법은 SAW와 유사한데 플렉스 대신에 오버레이 하고자 하는 합금 분말을 플렉스와 함께 도포한 상태에서 오버레이 용접을 합니다. 아크열 일부는 도포한 금속 분말을 용용하여 모제 용착에 소모됨으로 모제 용집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금속 분말 혼입법은 와이어 사용 오버레이 용접 시 용용 가능한 크기의 합금 분말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아크열 일부는 금속 분말을 용해하는데 소모됩니다. 그래서 희생률이 감소하고 용착률이 증가하며 오버레이증 고합금화가 되고 경제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용접제와 추가 성물을 분말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기계 설비 또는 마모된 부품에 대한 오버레이 용접 시공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오버레이 용접 시 고려사항 오버레이 용접은 모제에는 없는 성질을 표면에 입히는 것으로써 낮은 품질의 모제에 얇은 표면층을 만들어 특별한 성질을 갖는 재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접 기술의 적용에는 많은 제한 요소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두께 오버레이 용접층은 용접 방법과 용접 재료에 따라 최대 두께가 결정되며 대부분의 오버레이 용접 재료는 박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두층으로 두께를 제한합니다. 자세 주로 사용되는 용접 자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용접 자세도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용용지가 매우 크고 용착률이 높은 용접 방법은 수직 또는 이보기 자세가 불가합니다. 또한 공정 반응으로 액상과 고상이 공존하는 반응 형태보다 순간적으로 응고되어 큰 유흥지를 형성하는 재료도 수평의 아래보기만 사용됩니다. 균열 오버레이 용접의 가장 큰 문제는 균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균열의 발생으로 뇌식성과 뇌마모성이 저하되어 오버레이 용접층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열 용접 재료에 대한 검토 및 후열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균열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버레이 용접층의 조성은 용접과 오버레이의 가장 큰 차이는 희석률이라고 아까 정리를 한 번 했고요. 용의된 모재와 오버레이 용접 재료의 양에 대한 모재의 용의된 양의 비율을 뜻합니다. 네 아까 봤던 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구요. 오버레이 용접 방법에 따라 희석률이 거의 정해지지만 용접 변수를 적절히 조절하면 희석률이 최소화 됩니다. 일반적으로 10에서 15%가 적절하고 10% 미만이면 신뢰성이 문제가 있고 15% 이상이면 오버레이 용접 재료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10에서 15%라는 것은 모재가 그만큼 용접 재료로 대체돼서 섞인다는 뜻이구요. 따라서 오버레이 층에 희석이 불가피하고 희석은 경제성과도 생관성이 있기 때문에 용접 변수를 신중히 평가하여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전류가 증가하면 희석률이 증가하고 아크 온도가 증가하면 용의 깊이가 깊어짐으로 모재 용예량이 증가해서 역시 희석률이 증가합니다. 극성 직률역극성이 희석률이 낮고 전극의 크기 직경이 작은 전극일수록 전류가 낮으므로 희석률이 감소합니다. 전극의 돌출길이 소모성 전극의 돌출길이가 길면 용가재가 많이 더 높기 때문에 희석률이 감소합니다. 용접속도 용접속도가 느리면 모재가 용예되는건 한계가 있는데 느림만큼 그 자리에서 용접재료가 많이 녹아나감으로 용예량이 증가하여 희석률이 감소합니다. 위빙 위빙폭이 넓어지면 희석률이 감소하구요. 용접자세 용용지가 아크에 대해 선행하거나 직하에 있으면 모재 용입이 낮아지면서 희석률도 감소합니다. 아크보호 헬륨과 또 합금 첨가된 플럭스 이런 것들에 따라서 희석률도 낮아집니다. 또한 첨가된 용접재료 전국외에 첨가되는 분말 와이어 스트립 플럭스는 용접재료의 양을 증가시키고 모재 용예량을 감소로 희석률이 감소합니다. 결함과 대책 오버레이 용접의 가장 큰 결함 용접균열 모재의 부적절한 예열민 후열처리 과다한 용접 잘못된 용접 순서 때문에 발생하구요. 가스에 의한 보호가 불완전하거나 순도가 낮은 가스 사용시에도 균열이 발생합니다. 다음 결함은 비드의 기공 또 오버레이 용접층의 융합분량 언더컷 비드의 불균일 변형과 뒤틀림이 있습니다. 세라믹과 금속의 접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세라믹은 금속 재료와 비교하여 내열성 저열 팽창성 고온 고강도 고경도 내마모성 저비중 화학적 안정성 경량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수하죠. 특히 특수화학금에 사용되는 원소의 대부분은 자원 고갈 직면에 있지만 세라믹스의 원료는 거의 무한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열 충격 저항성 및 파괴 인성이 낮은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다 좋은데 이 두 가지가 안 좋아서 자주 사용되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구요. 세라믹의 종류로는 산화물계 세라믹스가 있고 알루미나와 지르코니아 탄화물계 세라믹스가 있고 지라물계 세라믹스가 있습니다. 본론 세라믹은 우수하지만 인성 부족하고 주철의 인성이 안 좋은 걸로 많이 유명하죠. 그것보다도 반밖에 안됩니다. 또한 가공이 곤란하며 이러한 결점은 금속과의 복합화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다음 이유로 용융융접이 곤란합니다. 용접이 곤란한 이유 다섯 가지 첫 번째 열 충격 저항성이 낮음으로 용접균열 발생이 쉽구요. 소결체임으로 용융부에 기공 발생이 쉽습니다. 또한 용점에서 점성 개수를 높아 각종 용접결환 발생이 쉽고 열 전두율이 낮아서 국부적으로 과열되어 분해 증발이 쉽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용융부의 결정이 이상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융용접보다 기계적 접합이나 접합제를 사용한 접합법이 주로 사용되고 브레이징과 고상 접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전자빔이나 레이저빔과 같이 에너지 밀도 높은 용접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용접 대신에 브레이징 등이 사용된다고 했죠. 첫 번째 무기물 브레이징 세라믹스 표면에 무기물을 도포하여 메탈라이징으로 반응층을 형성시킨 후 일반 삽입금속 사용하여 접합하는 메탈라이징법과 세라믹스의 반응성이 좋은 세라믹스 분말을 삽입금속으로 직접 접합하는 직접 브레이징이 있습니다. 금속 브레이징 세라믹 표면에 금속층을 형성시킨 후 일반 금속의 삽입금속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메탈라이징 브레이징과 세라믹과 반응성 좋은 활성금속을 함유한 직접 브레이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상접합법 HIP 소결접합법이 있구요. HIP는 핫 아이소스테틱 프레스 즉 열간 등 방압 성형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세라믹스 혹은 세라믹스와 금속 분말을 사입하고 정수압을 가하면서 가열하면 소결되면서 접합이 이루어집니다. 접합시 개면에서 세라믹스 혹은 서미층이 형성되어 단시간 접합이 되고 확산접합법은 금속의 변형이 일어나도록 가열하여 접합하는 방법과 금속을 거의 가열하지 않는 응력이하로 가열하여 접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압인가법 이온전도성 이온전도성 고체와 금속 혹은 반도체를 직류전압을 인가하여 접합하는 방법으로 유리, 금속 등의 접합에 사용됩니다. 마찰압점법 세라믹스와 금속을 가합하면서 회전시켜 그 마찰열로 가열하고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업스에 남력을 주어서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용용용접법 전자빔, 레이저빔과 같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용접법을 이용하는데 세라믹스는 고온에서 절연 성질이 저하되므로 전자빔 용접이 적용 가능하지만 방전 현상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용용용접법으로 레이저빔이 주로 이용됩니다. 소형제품에서도 비교적 단시간의 정밀도 높은 용접이 가능하고 용접균열 방지 이외에 1150도에서 1400도 정도의 높은 네오론도를 채용합니다. 접합 개념에 반응을 보면 금속, 금속 접합과 세라믹, 금속 접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접합 개면에서 원자 단위의 결합 양식에 차이가 있는데 금속과 금속을 접합하면 금속 결합을 형성하는데 세라믹과 금속의 접합은 천위층 혹은 어떤 격자면에서 금속 결합과 공유 결합 또는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 접합제 접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접착은 플라스틱, 세라믹, 금속 등과 같이 다양한 재질과 이종 재료의 접합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협 분야에 널리 사용됩니다. 장점으로는 접합 온도가 상온 또는 정온이기 때문에 변형이나 잔류용량이 거의 없고 접합만의 형상도 기존 용접부에 비해 유연합니다. 네. 단점은요. 고온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계적 성질이 저하하고 일반적으로 용접에 비해 접합 강도가 낮습니다. 네. 접합의 원리를 보면 기계적 고착 흡착 확산 정전기력이 있는데 첫 번째 기계적 고착은 접착제의 폴리머 체인이 표면에 미산요철에 침투하여 기계적으로 체결하는 현상 흡착은 계면을 이루는 두 물질의 분자가 상호간 매우 가까이 존재할 때 상호인력이 작용 확산은 접착제의 폴리머 체인이 온도 증가에 따라 확산하여 모재 계면을 통과하여 내부로 침투 접착제와 모재가 서로 다른 전자구조를 갖는 경우 접촉하면 전자가 이동하고 정전기적 일련이 발생하는게 정전기력입니다. 그리고 접착제 다양한 접착제가 개발되어 상용화되었으며 모재의 종류와 사용온도에 따라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접합력은 접합부의 면적에 비례하므로 겹체기임이나 경사 맞대기임이 바람직하고 맞대기 접합 형태는 가급적 접합 피해야 되겠습니다. 세라믹과 금속의 접합계면 반응의 형상 젖음성 상호확산 반응확산 개명구조 변화가 일어나고요. 접합계면의 분류를 보면 기계적 결합이냐 확산층을 형성하는 접합이냐 반응층을 형성하는 접합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라믹 금속 접합시 열응력 완화방법 열팽창 개수의 조정 저온으로 하는 것 또 중간층 완화층의 삽입 완화구조를 갖는 것이 있고요. 구체적인 대책을 정리한 것 효과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계적 결합은 A와 B가 그대로 경계면에서 섞이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 범위가 매우 좁고 그리고 A쪽에는 B가 좀 낮고 B쪽에는 A의 성분이 별로 없겠죠. 확산층 형성 접합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넘어가는데 원소의 농도는 어느정도 거리에 따라서 반비례하겠죠. 대신에 기계적 결합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를 갖게 됩니다. 반응층의 형성 A와 B가 반응에서 어떤 새로운 물질이 발생하고 이 중간 부분에 반응층 물질이 생깁니다. 다음 세라믹과 세라믹스 및 세라믹과 금속 접합법의 분류 자 기계적 결합 접착제 무기물 브레이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분류 소분류로 정리한 표니까요. 이거는 한번씩 읽어보시면서 유약한 내용 별도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들이 매우 디테일하기 때문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 정도까지만 이거를 외우면 충분할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외우면 좋겠고 시간이 없다면 그리고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한두 번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브레이징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공정의 원리를 용접과 비교하여 설명 플럭스의 기능 진공 브레이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네 브레이징 납땜이라고 하죠. 이 브레이징은 두 금속을 융융시키지 않고 이들 금속 사이에 용점이 낮은 별개의 금속인 땜남을 융융 첨가하여 접합하는 방식입니다. 필라메틀의 융융은 가까이 인접한 두 모재의 사역에서 발생되는 모세간 현상 때문입니다. 네 용접은 지금 이런 식으로 모재가 녹으면서 이렇게 붙는 부분이죠. 확대해 보면 여기 모재가 녹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라면 브레이징은 녹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서로 용점이 낮은 금속이 땜납이 들어가서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브레이징이 되겠습니다. 브레이징 용접은 모재보다는 저용점 용과제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공정 용접 저온 용접이라고 합니다. 용융금속이 표면 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틈 사이를 메우는 것이 틈으로 브레이징과 차이가 있구요. 자 브레이징과 용접의 비교 브레이징은 두 모재 사이에 용융이 없다. 용융된 필러 메탈의 용접 조인트로 이동이 모세관 현상에 이에 발생한다. 즉 이 사이로 들어가는게 모세관 현상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확대했지만 사실은 이 틈이 매우 좁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모세관 현상 때문에 필러 메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납댐 브레이징과 연락댐 숄더링 용접이 있는데 작업 온도를 보면 네 450도 이냐 아니냐 이걸로 격납댐과 연락댐을 구분한다면 용접은 용용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후 모세 형태는 둘은 상하지 않고 용점은 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업후 변형 정도는 당연히 용접이 있고 잔류 용역도 용접이 있고 주요 가열원은 용접은 아크 저항 레이저가 있고 강도는 당연히 용접이 좋겠죠. 녹이면서 붙이니까 그리고 솔더링 보단 격납댐이 좋습니다. 왜냐면 온도가 좀 높은 상태에서 붙이기 때문이죠. 외관은 용접이 아무래도 녹으면서 붙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쁠테고 자동화 가능성은 셋 다 비슷하고 다품종 접합 과정에서 봤을 때 용접은 어떤 재질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 있고 격납댐과 연도댐은 그런거 상관이 없겠구요. 기능성은 셋 다 양호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브레이징의 장점 모제의 용용 없이 저온접합 그래서 열 영향부가 적어서 열 변형 및 모제 재질 변화가 최소화가 된다. 복잡한 구조물이나 이종금속 접합이 가능하구요. 여러개의 접합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정밀 접합이 가능하며 자동화에 용이합니다. 또한 접합부 최종 가공이 거의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면 조인트 가공과 접합면 청결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접합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건 용접을 해야겠죠. 다른 용접 방법과 마찬가지로 작업자의 숙련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그럼 플럭스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럭스를 사용하여 순금속면간의 접합이 되도록 산화막을 제거하는 건데 첫번째 필라메탈 사빅금속의 젖음성을 좋게 한다. 산화물을 표면에 떠오르게 하구요. 모재 표면에 산화방지 작용을 하고 과열 중에 생긴 산화물을 용해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플럭스의 구비조건은 산화물 제거성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고 유동성과 젖음성이 좋아야 되며 수분을 합류하지 않아야 되고 핫금원소나 유효성분을 첨가 가능하며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반응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징을 진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리를 보면 10에 마이너스 1에서 10에 마이너스 4승 파스칼 정도의 청정한 공간에서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거의 진공이죠. 장점을 보면 플럭스가 불필요하고 후 세정 공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플럭스에 부식이 없고 지구에 손상이 적으며 작업환경이 양호합니다. 단점은 고가의 진공농화 필요하고 복사 가열 방식으로 승훈 시간이 깁니다. 또한 진공으로 인해 증발성 있는 재질에 적용이 좋지 않고 증발성이 강한 경우 브레이징 전 아연 등을 가열 증발시켜 팽창 상태의 노 분위기를 만든 후 작업하기도 합니다. 격납땜의 원리와 격납재별 특성 및 용도 납땜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용용삽입금속이 모재면에 젖는 것이 되겠습니다. 젖음에 의해 접촉된 고상의 모재와 용용삽입금속의 계면에서는 모재의 성분 원소가 삽입금속 쪽으로 용출되거나 삽입금속의 원소가 모재 안으로 확산됩니다. 그 결과 계면에서 모재 표면에 일부가 용용되거나 합금층을 형성함으로써 접합이 이루어지는게 바로 격납땜의 의무고요. 브레이징의 원리는 용재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모세관 현상과 용재와의 친화력을 유지하는 젖음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세관 현상 그리고 젖음성 이게 바로 브레이징의 두 가지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럼 젖음성이 어떤 것이냐 웹팅이라고 하는데 용과재가 녹았을 때 젖음성의 정도에 따라 모재와 친화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플럭스나 분위기가 제 역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척도가 됩니다. 액체와 고체의 접촉면에서 부착장력이 액체 자신이 갖는 응집력보다 큰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상의 납작한 평면에 액상의 방울을 떨어뜨릴 때 젖음성이 있냐 없냐의 경계는 세탁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탁값이 90도 이하면 젖음성이 있는 것이고 90도 이상이면 젖음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이 각도가 90도 보다 큰 경우 그리고 이 각도가 90도 보다 작은 경우 90도가 작다는 것은 이것 대비 좀 더 넓게 퍼져 있죠 그만큼 이 액체 자체의 응집력보다 모제와의 친화력이 더 커서 더 잘 퍼져나갔기 때문에 넓게 퍼지면서 이 각도가 90도 보다 낮아진 경우고 이거는 자체의 응집력이 커서 모제 쪽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세탁각이 90도 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럭스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젖음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물질과 산화물이 있을 때 이 응용플럭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차이점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응용금속이 이물질 위에 그냥 떠 있겠죠? 하지만 플럭스를 사용하면 이 이물질을 한번 응용플럭스가 제거하면서 응용사합금속이 바로 모제와 바로 친화력을 갖고 붙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플럭스가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관 현상 용제의 유동도는 모세관 현상에 의한 힘, 점도, 용융금속의 밀도, 접합면의 중력에 대한 위치 등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용제의 흐름을 억제시키는 점도는 용융상태에서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세관 현상은 접합 간격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공정 변수가 어떤게 있는지 보면 크게 6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젖음성, 용점, 삽입금속의 강도, 납댐온도, 납댐간격, 표면, 조도가 있습니다. 젖음성은 접촉각이 작을수록 좋다. 아까 모세에 액체를 떨어뜨렸을 때 이 각도가 낮을수록 좋다고 하겠죠. 그만큼 더 퍼져나간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삽입금속에 카드문이나 니켈 등을 첨가하면 접촉성이 향상되고요. 또 용점이 낮은 삽입금속을 대체로 유동성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접합부 간격이 큰 경우 삽입금속 자체의 강도도 중요하며 납댐온도가 낮으면 퍼짐성이 저하됨으로 높으면 과열되어 노가 떨어져서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납댐 간격을 보면 좁을 때 퍼짐성이 좋고 인장강도가 증대되며 과열시 더 좁아져 유입이 방해됩니다. 표면저도가 큰 쪽이 퍼짐성이 좋겠습니다. 브레이징에서 삽입금속으로 사용되는 종류 및 특징 은, 동, 니켈, 아연, 카드뮴, 인함유 등이 있는데 은이 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유용하고 내식성 전기전도도 열전도도가 다른 원소보다 우수하며 다른 원소와 결합하면 높은 강도를 갖습니다. 젖음성이 좋아서 작업성 및 각종 재료에 대한 접합성도 주로 좋습니다. 그리고 동, 은과 같은 특성이 있구요. 니켈은 은합금에 강성과 인성을 주며 뇌의 부식성을 향상시킵니다. 아연은 낮은 유용점 때문에 매우 유용하고 젖음성을 향상시키고 상대적으로 저가이며 단점이 있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취약해진다는 점 낮은 기화점 즉 기포가 발생한다는 점이죠. 아연이 함유된 금속을 오랜 시간 가열 시 브레이징 합금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인 함유는 주로 동과 동 합금의 접합에 사용되는데 이 합금은 철이나 니켈 베이스 합금 등에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뇌의 부식성이 양호하구요. 인의 셀프 플럭싱 역할에 이에 동과 동의 접합 시 플럭스가 필요 없습니다. 구리 합금은 플럭스 없이 낮은 온도에서 접합이 가능합니다. 솔더링 접합부의 성능 시험 방법 외관 시험과 기계적 강도 시험이 있는데 기계적 강도 시험은 기계적으로 파단 시켰을 때 파면 형태 인장 전단 시험 퓨일 시험이 있구요. 외관 시험은 자 솔더가 잘 흐르며 원하는 현상을 하고 있는지 광택이 있고 매끄러운지 솔더의 두께가 얇으며 리드선이 잘 나타나 있는지 균열이나 피놀 등의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요구사항은 어떤 젖음성 화합물 확산 솔더의 양 외관성에 이상 현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기 신뢰성 시험이 있는데 열피로 파괴, 크리프 시험, 진동 시험, 열 충격 시험 및 전기화학적 시험이 있습니다. 솔더링은 전자기피 부품에 주로 이용되며 저온이고 단시간에서 약 활성 플럭스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블레이징과 차이가 있습니다. 금속의 양면 또는 한 면에 다른 금속을 완전히 결합시키기 위한 클레딩 용접법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클레드는 어떤 금속을 다른 금속의 전체면에 걸쳐 피복하고 또한 그 경계면이 금속 조직적으로 접합되어 있는 걸 뜻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피복과 경계면 그리고 금속 조직적으로 접합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구요. 클레드강은 강제를 모제로 한 클레드로 정의하며 일본에서는 클레드를 두 개 이상의 금속재료 표면을 금속학적으로 접합시켜 일체화시킨 적층형 복합재료 클레딩은 소재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종 소재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소재 이용기술의 일종이구요. 소재의 새로운 기능 보다 향상된 성능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이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이 정도는 외워서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클레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공간을 몇 줄 정도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레딩 용접법으로 주로 네 가지가 사용됩니다. 압연법 폭발 용접 오버레이 용접 확산 용접 첫 번째 압연법 가장 일반적이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구요. 클레드 젤을 겹쳐서 테두리 용접 후 압연에서 두 소재를 접합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두 매의 클레드 사이에 박리제를 넣고 클레드제 바깥쪽에 탄소광을 위치시킵니다. 판재의 전처리로써 접합면의 유해한 표면에 스케일, 기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 접합면을 연마하고 계면을 니켈로 코팅하거나 니켈방막을 피 접합면 사이에 삽합하기도 합니다. 압연 시에 중요한 공정인자는 압연 속도, 온도, 압력, 압화율 등이며 두 재료의 성질도 접합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압연 전에 탄소광 사이에 서스광을 놓고 박리제를 끼운 다음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탄소광과 서스가 이렇게 접합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용접 폭약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높은 압력을 이용하여 접합하는 것으로 압연법이 통상 고온에서 실시되는데 비해서 상온에서 접합이 이루어지는게 폭발용접이고요. 원자관 접합과 기계적 접합이 혼합된 형태의 접합법이 되겠습니다. 폭발은 방향성을 가지고 한쪽에서 시작하며 폭발과 함께 폭발이 일어난 위치에서 클레드제와 모제가 충돌하면서 접합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클레드제와 모제사의 공간이 공기를 밀어내며 이 공기압이 피접합제의 표면을 청정화 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접합면은 파도와 같은 형상을 갖고 융융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지난 시간 3편 정도에서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때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버레이 용접 주로 적합분강에 클레드제를 용접하여 클레드강을 제조하는 방법이고 적용 가능 용접 방법으로 GMAW 또 고온 와이어를 사용한 GTAW 플라즈마 용접 ESW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됩니다. 이들 중 가능하면 모제의 해석이 적으며 오버레이한 표면이 깨끗하고 용착률이 높은 용접 방법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확산 접합법 원자간 확산을 이용하는 접합인데 모제와 클레드제를 밀착시켜서 용점 이하의 적정 온도에서 소상변형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압력을 부과하여 피접합제를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피접합제 산화방지를 위해서 불활성 분위기에서 실시를 하고 이 방법은 형상이 매우 복잡하거나 용접에 의한 변형 문제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클레드강의 종류가 어떤건지 있는지 또 용도는 무엇인지 한번 보면 서스 클레드강이 있죠 서스는 주로 자 석유정제 화학플랜트 압력용기 해수담수화 등에 좀 사용이 되고 구리압금 클레드강은 해수담수화 등에 니켈 및 니켈압금은 제원설비 석유정제 등에 티타늄강은 수처리 고탄소강은 농기기나 칼처럼 강도가 필요한 부분 알루미늄 클레드강은 주방용기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세라믹스 고분자 수지계열 이런 것들도 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클레드강 용접재료의 선정 용접부는 클레드제와 동등한 수준의 기계적 성질 및 내색성을 가져야 하므로 용접재료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정한 용접재료의 조합을 이용하여 가능한 희석률을 낮추어야 하고 맞대기 이음부의 클레드제 용접 또는 그루브 내에 모재 및 클레드제가 공존하는 경우 모재에 의한 희석을 고려하여 첫번째 층은 클레드제보다 학금 성분이 높은 용접재료를 사용합니다. 두번째 층부터는 클레드제와 동일 성분계의 용접재를 사용합니다. 서스크레드강은 용접부 화학성분이 세플로 조직도에서 고음균열과 정음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영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탄소강의 감마계 용접재료로 용접한 경우 나타난 문제점 두 소재의 열 팽창 개수 차이의 열응력이 발생하고요 탄소강 아파철 이거는 감마철이죠 BCC와 FCC 구조라는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탄소가 이동합니다. 탄소강에서 서스트로 이동하면 미세균열이 발생하고 크림프 파단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크롬과 니켈 등의 합금 원소의 이동이 서스에서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서 부식성이 좀 저하될 부식성이 저하될테구요 용선 근처에서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형성되기도 하고 성분 희석에 따른 모재 및 클레드강의 기계적 성질이 열화되거나 변형이 발생합니다. 또한 결정립이 조대하거나 시그마상에 취하되는 문제점 등이 탄소강과 안막의 용접지로로 용접한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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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